하이팅! 어어...하.. 화이팅!! 으하하하 아, 뭐 반장 선거에요, 초등학교? 아아아..나 진짜 호야! 햄버거 고르는 거 봐 핫스파이시이 아니고 핫스파이스야 아, 몰라.. 나갑니다 에헤 오케이 오케이 승급이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테를 안타신건가? 나이스 그럼 이제 햄버거 사주시나요 아야 돌핵은 약간 공략 어디갔어요 입싹닦기 당선되고 계산 한번 해볼까요? 햄버거가 요즘에 세트로 하면 5600원 정도 하니까 5600에 지금 곱하기 830분 정도 계시니까 464만 8000원 혀괴물기 그럼 앵두랑 데이뚜? 차라리 햄버거 사겠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앵두분들과의 한 분 시간을 보내는게 나을까 잘하세요 처신 아시겠어요? 저희가 싫어요 알겠습니다 워터 혼자 또 착각해가지고 저번에 1주년 파티템 봤잖아 왜 사귀자고 말 안했어요 이러고 그러면 세트로 이미 쳤습니다 쿨하게 그러니까 480만원 나오대 어 궁두가 부적절? 과몰입 온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바정 이거 롤코 쪽으로 가야지 여기 아니면 1층 서커스장이다 오케이 1층 서커스장에 에어MG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난 2층 잡고 있지롱 불안해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인정 이정도면 우산 아니면은 엄마? 비싼걸로 골라도 되냐고요? 아니요 새우버거 통일입니다 불고기 버거나 침착된다 지자성 근처에 있다네 근데 에잉? 누구야? 리퍼 오케이 간에 기별도 안간다고요? 세트로 먹고도? 한번 유튜브 도전해보시는게 간에 기별도 안갈정도면 유튜브 도전하실 만하네요 보통은 위에 기별이 안가잖아요 그죠? 그쵸 간에 기별을 하는거면 신기하다 평타 롤 롤 롤 플래쉬 플래쉬로 처참하게 당겨버렸습니다 어디어디 연결했어요? 여기랑 여기 앞에 일단 용병이 와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아마 셋이 인격을 찍고 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차피 여기서는 뭐 창틀마귀 할 때가 딱히 없으니까 어차피 그 아수라작? 아수라 백작이요? 9시도 아닌것 같고 6시 3시 예상 과연 아 바삭 맞았다 제가 1구추 이기자만 예쓰 아대로 쌩 하고 도망갔습니다 나이스 밀크 이서데 구하지 말라네 근데 워터 언니 한번 가봐요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거 내가 이제 1층 돌리고 어 뭐야 2층 돌려야되는데 2층 안에 있는거야? 네 오엠지 나이스 박어줘 그냥 나 여기 해독해야되는데 지나갈게요 나이스 오토 자일에서 뭐 아드가기 먼저여가지고 뭐야 용병쿨? 어 손자 부엉이 쌓았다 나이스 붙어주..어어 롤러코스터 탔네 여기 돌려줘 그러면 같이 돌려줘 몇번데? 60% 보드격? 부엉이? 제발 부엉이가 그냥 날아간거겠지 또 들어 맞은게 아니라 그런거같은데 시간상 나이스 오케이 저 빠집니다잉 반피어가지고 오오오오오 어디로 갔을라나 이 양반이 그러게요 오야야 실패돼가지고 깜짝 놀랬다 치료받았네 오늘 하도 터뜨릴 뻔했어 평타다 저거 치료받네 어깨받았습니까? 어깨받았습니깐 치료를 진짜 어떻게 할지 그때 어근가? 자 리퍼선수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엄청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짜자자자 지금 이렇게 가면 과연 누구를 만났지 어어어 저기 지금 주변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무도 떨림이 없어요 지금 내려가면 나라돌핀구 나라돌핀구 선수가 걸릴 위험이 크거든요 안테나 떨림을 확인하는 모습 아 근데 지금 플래시도 거진 19초 넘은 상황에서 아직 색정을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색정이 느렸고 아 방금 선지자 슛 터뜨렸어요 아쉽습니다 이게 안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아 2층으로 들어갑니다 아 누가 해설이랑 짬뽕이 돼버렸는데 아 이 상황 엄청나게 칼봉이 쓰고요 선지자님 하지만 아 여기서 2층 동선을 가져가심이 어땠을까 해설 연습을 해도 당신들 공식석상에선 말 못하잖아 하시는데 네비저가 우리를 믿고 아 초충도 한 사람인데 우리가 와 무빙 야무지게 했지만은 맞겠는데요 옛날에 맨체스터에 마케다라는 선수가 있었죠 그분 축구막 하다가 방출당했습니다 오 아 되게 지자썬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줬지만은 결국 플래시 앞에서 컷 당황하네요 아타깝군요 오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탈출하나요 이거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오 하지만 바로 앞에 의자가 있었다는 점 그렇게 컨셉 잡아서 하실 거예요 뭘요 해설을요 네 어림없는 볼 아 리퍼소스 아주 침착하게 은신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병이 아델을 쓰고 고주를 가려고 하구요 너무 적응 안되는데요 오 연습이 아니라 뭐 참기 챌린지인가요 열바퀴 참기인가 칼라바라 피해야죠 아 여기 끄트머리를 뚫으면서 오 용병이 이렇게 해서 재빠르게 빼져나가고요 여기서 미친 심리전 미친 심리전 하면서 여기서 돌아가면서 뚝배기 각을 놀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리퍼군이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죠 선지자의 눈물이 콸콸콸 리퍼의 이속도 빨빨빨 오 이번에는 과연 탈출할 수 있을지 누구누구 모두가 설레는 순간 과연 리퍼군 리퍼군 빠르다 빨라 돌았다 돌았어 옆에서는 해독기 견제까지 실하게 하면서 이것이 바로 맞지 이명 때문에 지금 정신 못하리고 있는 가운데 이때다 싶어 탐사원이 뿔뿔뿔 달가가는데 리퍼군 눈치가 빨빨빨 아주 훌륭한 판단이랴 벌써 갈라바람 뿌려보는데 오 탐사원이 맞았다 오 한 번 더 폐허를 해주면서 선지자 도망 빨빨빨 이러고 죄수가 붙으면서 아 죄수를 아주 그냥 2명인간 지급하는 리퍼 어 여기는 95 퍽퍽퍽 자 업중 선지가 퐁이가 있는 가운데 무리나게 쫓아가보지만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칼 퐁이 어 여기서 핀이 터졌구나 아 아 이걸 웃으면 안되는데 어 어 어 이런 기막힌 뒷사원이 아 여기서 같이 타고 왔구나 어쩐지 슬픈 슬픈 부분 깔아줘야돼 띵 띵 띵 아 어쩐지 이걸 놓칠수가 같이 탔으면 같이 탔지 이거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했나 했더니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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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 핀이 터졌습니다 네디즈 망겜 진짜 책상 부셔졌겠다 나였으면 그 자리에서 껐어 그냥 책상 부셔갖고 나도 안 움직였어 난 모니터 부셨어 나는 그냥 아 오늘도 유튜버 상태가 안좋은 관계로 속옷쭈쭈해! 앵두들 광대가 퀄퀄퀄 그저 미소만 지어지는데 엉두나라 재밌다 재밌어 그러다 다시는 해설데이 안 들어와요 왜 이렇게 신박하게 해설하면 근데 원래 그런 공적적인 석상 가가지고 해설하는데 지네들 방송처럼 하면은 안되죠 아 감재근 암장해완 아 아득하게 터졌어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이럴까봐 어 팀원들한테 감정이 돼가지고 쇼우 휩휩휩하고 도망갑니다 하면은 옆에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던 사람들도 뭐 쇼로로 휩휩휩 휩휩휩 카메라 이렇게 딱 보기 스윙 내밀어가지고 얘는 또 모았네 스케치북에 저거 제발 좀 닥치세요 그냥 말을 마세요 멘트 말고 닥치세요 그럼 우리 또 기죽어가 주눅들어가지고 갑자기 해설집 얼굴 나는데 시무룩해져가지고 둘 다 기죽어가지고 그러면 채팅방에서 엉두님들 무슨 일 있나요 아 아들 터졌습니다 아 죽었네요 악플하나에도 시무룩해지는 사람들이라서 아 사인탈출 자 저희는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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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emory 보다가 아콩 큰일날뻔했다 오 소지죄 제발 저기까지만 가 뒤도 안볼께요 뒤도 안볼께요 43 네 치 0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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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 살피zub 크래o 공수야 플래시 뺐다 나 이거 살포대에요? 네 그리고 큰공에 에오엠지? 왓더팍! 예 어디로 가는가요? 쌀포대도 안 돼? 저기도 안 돼? 모르겠다 쌀포대로 갈란데 안녕하세요? 오오오? 난 삼판 돌릴게요 그러면은? 갔다가? 피해주고? 여기로 넘어가서? 롤라롱! 여기로 한 바퀴 돌아서? 개판이다 개판이야 여기로 숨어주고? 한 바퀴 더 돌아? 돌았으면 안 되었을텐데? 갔다가? 주술쓰고? 주술이요? ㅋㅋㅋㅋㅋ 어디 오셨어요? 꺾어주고? 에헤이 허리가 꺾여주고? 무릎을 꺾여주고? 헐롤롤롤롤롤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